시작! 아들아, 지구를 부탁하더라 아버지,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직도 몰라도 기다렸어 아들아, 망설을 하고 가야지 아버지, 앞으로 버려줄게요 아버지, 떨어져, 마지, 하아 아들아,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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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네! 아들아, 아들아, 아들아 아들아, 아들아, 아들아 돌아갈 수 있는 중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뒷동계에 신고 자고 싶어 사람이, 미국의 피에다 내 창이 잖아, 이 시간에 왔던 안 움직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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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싫어 여기 무궁한 스타일이 좋아 하자마자 엄마 엄마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안돼 둘이 걸리는 거 뭐라 그러냐? 밑, 뒤에 안 걸려 걱정하지 엄마 엄마 알았지? 엄마 한 번 더 맞춰봐 아 이제 안 맞추네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구치면서 내가 한 번 할게 되나 안되나? 되지? 맞나? 맞나? 알았어 그러면 이거지게 甜蜜蜜 你笑的甜蜜蜜 好像 황而开在疼你 백藏을 충고你 모든 가게 tó거 그렇진? 저게 아까 너무 올라가다가 말하고 그래 그치라 어디가고 있었지라 여러분 아우 얜 니 스타일이다 야 아우 영수아 영수아 너 일로와봐 이봐봐 너 이놈아 봐봐 너놈아 아우 지랄하고 지지맹 도망가고 했지라라고 아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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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지지지지 그치라 오늘따라 니 스타일들을 안했는거 봐 이거 보여줘도 야 음악 가자 야 좀 젊은사람이다 야 젊은음악으로 좀 가자 섹시할 때 기다려 가만앞아있어 아우 머리앞으로 쪼금와봐 뽑고싶은데 뽑으세요 그리고 만지고싶은데 만지셔도 돼요 주인공 Monday 아 제 스타일 아니세요 물 돌려 파이نت장에도 바를 했지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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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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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 어디? 어디? 어 여기? 알았어 아아아아 쉐쉐쉐 야야야 담배정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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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정 빼고 치는 거 야야야 의장 무너질란다 의장 깨질라 조심하라 아우 야야야 다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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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졌잖아 비교봐라 시간 좀 둬라 뒤에는 냄새난다 고객님 다리 찢어져요 조심하세요 보아스 자빠질란다 진상 진상들이야 어디 어디 왜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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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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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들이 죽어갖고 안 돼 의자 하나 갖고 와 진상 이거 내꺼야 진상 부실하다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치맥잡아 오우 이뻐신다 안됐는데 자balanced 인네 ,raktar 이리로 오라고요 여기서 해 고맙습니다 고찌 한 번 라고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네 exposure 아니 거기 말구요 여기다가 꼽으세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또 좋다고 알았어 알았어 오늘 단뒤 미친해지더라고 내한테 오지게 미친해지더라고 어디어디어디는 그래 꼽아 꼽아 거긴 안되고 거긴 안되고 그렇지 밑에 아랫뒤에 채워 5만원 이상이 들어가야돼 밑에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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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그만 어 들어 알았어 아 여기도 가야돼 오빠 오빠 아우 시 야야 음악 꺼지면 오빠 오빠 고마워요 오빠들은 오빠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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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들은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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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고마워요 이게 음악 더 틀어야돼 오빠 조금만 비켜줘 봐봐 오빠 조금만 비켜줘 용자야 왜 도망가고 지랄이야 그냥 앉아있어라 그냥 내 스타일 아니다 앉아있어라 그냥 앉아있어라 지랄하고 오늘 대구에서 와놓고 지랄하고 처음 봤잖아 아 시계 해달라고 알았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끝났어요 2만원이지 고객님 그만했습니다 어 지지배 넌 내 스타일 아니야 걱정하지마 아무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말고 아우 찌그리 아우 찌그리 아우 찌그리 아우 찌그리 기다려봐 어 이제 그만하고 장구치죠 장구칠게 잠깐만 요것좀 읽고 엄마 이제 밑에 참가 보지 마라 이제 여러분 퇴근시간 됐다 퇴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장구 한번 칠게 됐나 안됐나 그리고 오늘은 내가 그러면은 이 장구를 칠까 오늘은 그거 보여줄까 오늘은 그 밤 12시가 되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새끼들 딱 재워놓고 이불 속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나이별로 바라만 가르쳐줄까 됐나 안됐나 내가 오늘 뭐 다하노 그 나이에 따라 어떻게 하는거 다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봐봐 내가 욕을 하면은 엄마들이 공감을 갈거야 아 우리가 저렇게 요새 우리 신랑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공감 가는 분들이 있어 맞아 맞아 그러면 내가 그걸 보여줄게 내가 오늘은 쇼만 보여줄게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또 오늘 이거 병원 갔다갖고 이만한거 장치묵 먹고 왔니 그래서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음악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음악 준비할 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또 이제 저희들의 어머니들은 이제 저희가 벌써 온지도 없게 한 2주 반 됐습니다 맞지요 2주 반 동안 우리 어머니들도 주위에도 이제 소문이 나다보니까 많이 이제 찾아오시네 꼭 끝날 무렵이 많이 찾아오네 이제 소문이 났나 거지새끼 여기 왔다고 지구쟁이 여기 있으면 많아 에어컨도 전기세 들고 오니 여기 와서 스트릿 딱 풀고 집에 가서 사고 딱 하고 딱 자면 얼마나 좋노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운송치료사라 그래 뭐라 그러냐면 엄마 너희들 우울증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돈 안 주고도 우울증 고쳐주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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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 이제 엄마 너희들은 내가 이제 요 쇼를 할 때 배꼽을 딱 잡고 있어 완전히 이거 보면은 탁 자빠진다 알았나 그래서 아 해수욕장도 연장됐지 그러니까 우리도 연장됐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일 모레 태풍 온다고 하던데 큰일났다 2일 날 2일 날 2일 날 하요일 날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 이상 없어 태풍 안 온대 걱정하지 마 근데 태풍 우린 물러가 왜냐면 그날 되면은 더워져 그러면 다 도망가 왜요 너희들 왜 자꾸 보고실랄니 엄마 자 그래서 노래하고 하고 태풍이 공주 보고신나 누가 공주 걸어왔다 했나 달구여 어 태풍이 비켜갔다고 어 비켜간다고 지금 이제 고기압이 여기가 대기권이 뜨거워서 태풍 걱정하지 마라 비켜간대 그럼 감을라 태풍 가야돼 뭘 감을라 지금 모내기 다 해놓고 무슨 또 그걸 해야되냐 아 그 농사 지어야되나 가서 내가 그때 우리 이제 끝나는 무렵에 비 엄청 오라고 내가 기도해드릴께 걱정하지 마 기우제 지내고 갈게 자 그러면 내가 노래하고 가고 어 장구 좀 치였어 장구 오늘 줄타기하면 치다는데 여기 여기 땅 다 젖어놓고 줄타기 하라고 근데 빤수 안갖고 왔다 어 그러면 장구를 칠까요 줄타기를 할까요 장구 치세요 장구 예 장구요 장구요 예 어 엄마들 말아 오늘 바닥에 물 젖었다고 나보고 빤수 젖는다고 장구 치자 예 예 예 예 줄타기 거기니 네가 하세요 예 아 질애 나 빤수 안갖고 왔다고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어 어 질야라 바닥에 이렇게 다 젖기 쳐 놓고 불타기 어 그럼 단장님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질야라 니 옷을 하야건 내가 옷을 까먹고 질야라 되나? 되나? 얼쑤 해야지 가보더라 좋다 지하자 좆 이거가 맞아야 성발이 상밥처럼 맞아 좆좋거리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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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, 뭐라고? 좆, 좆 좆 좆 좆 나 아까 그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? 그거 하기로 안했어요? 장구 칠까요? 알았어요 그럼 장구만 치고 들어갈게 장구도 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 뒤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나만 혼자 하나 뒤에 있는 애들도 말 보여줘야지 하는집에 좀 더 하고 들어가야지 모타리 큰아들이 더 많이 해야지 모타리 적은아가 더 많이 하면 짜부대가 안된다 지금 준비되었나? 네 넌 오늘 저 엄마하고 싸우러 왔는데? 아, 저 엄마 오늘따라 나한테 좀 반했는가 보다 한겹은 자꾸 시킬건다 내 스타일이라고 뭐라고? 내가 엄마는 네 스타일이 아니다 그 앞에 엄마가 내 스타일이다 뒤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자, 그러면 장구 한번 갑시다 이제 우리가 해수욕장이 연장이 됐대요 연장이 됐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내일까지는 아니고 연장이 됐어요 다음주까지는 다음주까지 다음주까지니까 여러분들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현나 내현나 내일 또 오늘 계속 가면 여기서 자고 자야 속이 준비되었나 네 널 한 번 할까요 제가 좀 이해하세요 오늘 그 날이 돼서 성질이 좀 상없습니다 준비되나 가자 아시 근데 그거 해야 되나 으야! 아시구! 그만큼 오리와! 믿어봤어! 날이 날 밤새 사랑해 나보다 네 얼굴 반지거든 안 넘어간다면 백건처 더 지울 수 있어 내 옆에 당시만 있어지도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이제는 너네네 내 몸이란 이 날에 아무도 멋지게 피었을 때 내 몸에 남는 날 여러분의 꿈에 아름다워 주러 싶어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나만에 나만에 날이 나 내 몸이 나 내 몸이 말을 악 나 내 몸이 나 하나 할 수 있어 하나 할 수 있어 사랑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날씨가 피어있을 내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여러분의 고향으로 아쉽게 하시고 마리아 남신에 사랑에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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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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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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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들어가 아무도 하지 말고 들어가 우리 살아도 멀찍을 할거야 뻔하게 살벌리해 뻔하게 살벌리해 빗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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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봐라 빌어 빌어 나는 가수 그대기를 빗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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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야 우르르 잘해 너희들아 꼬빌하자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모르는 것 같아 혀가 되어있는 지금도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소중히 남긴 것이야 신통이야 우리 우정의 자리들 너비들은 너비들 하세 너는 다 깨끗이야 같은 때 아쉽다 너는 다 깨끗이야 내 마음속에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신통이야 우리 우정의 자리들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같은 때 내 마음속에 너는 다 깨끗이야 네가 있어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너는 다 깨끗이야 여러분은 다 깨끗이야 남들이야 질겨서 꿀떡 웃지마 모두들 질이 나서 힘을 주지마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중단장하고 웃지마 그도 비오세 연지 폰지 폰지로 나 혼자 간다 이뤄진 땅북에 인생을 담아 어둑이랑 그둑뒤국이랑 이빨 발짝이야 오늘도 춤을 춘다 우리 믿고 없이 우리 믿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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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